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 드디어 끝났다 좋아 이제 새로운 물도구리 추구할 수 있게 됐어 좋아 그럼 이제 실험해보러 가볼까 이제 이 갑옷을 물갑옷으로 바꿔볼까 가보시오 물갑옷으로 바뀌어라 드디어 완성이다 이제 물도구리 추구할 수 있게 됐어 자 안녕하세요 인유맨티비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물도구를 추가하셨던데 그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 있죠 제가 얼마전에 거리에 나가봤는데 너무 후덥지근하더라구요 그래서 갑옷은 입어야되는데 날씨는 덥고 그래서 물갑옷을 만들게 됐습니다 언제든지 입을 수 있고 시원하고 좋으니까요 아 요즘 여름이니까 폭염을 조심하기 위해서 만들었군요 그쵸 과연 쓸모가 있을진 저희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안녕 여쭈 certificates 이곳에 그런 사람들도 그곳에서 누군가 이곳에서 꽃가들이에요 아이 이쁘 수업 이것에서 아유 이렇게 용암이 많아.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이 가족에서 냄새나겠네 이거. 아우. 어우. 어 왜 이렇게 용암이 많아. 오우씨. 어이 용암이 많아도 여기 왠지 다 약에 있을 것 같은걸. 좋아. 이 용암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물양동에 가져와 있는거야. 응. 다이아를 캐자. 양동이. 양동이를 만들자. 양동이. 양동이. 좋았어. 양동이를 만들었으니까 물을 퍼가야겠구만. 이 물을 퍼서. 좋아. 용암을 시켜버려야겠어 다. 응. 물을 다 퍼었구만. 좋아. 이걸로 용암을 시키기 전에 철갑발을 만들어야겠어. 어. 뭐야. 아. 양동이 만드는데. 이. 철을 다 썼잖아. 이. 이런. 좋아. 이. 양동이로. 이것도 철이니까 한번. 이거. 갓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응. 한번 해봐야겠어. 한번 해봐야겠어.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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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투자. 이거 여기. 이렇게. 그러면. 더 unlocking. 어어? 아니. 돼잖아. 좋았어. 좌. 저Й거. 좋았ざ. 좌. interess Phew. 여기 두면. 어어. 완벽해 되는구만 물로 진짜 되잖아 아주 좋아 이거 입어봐야겠구만 우와 시원해 좋아 완벽해 아주 좋아 아주 시원하구만 어 잠깐만 내 갑옷이 물이잖아 그럼 이 용암에 뛰어내려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볼까 물가쁜데 무슨 일 생기겠어 좋아 한번 뛰어내려보자 진짜 안 뜨겁잖아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내 몸에 껴버렸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잠깐만 아니야 나 나도 이 국괴이가 있잖아 이것도 물국괴이니까 분명 깰수 있을거야 흠 흠 이 애송이 여기 있었구만 오늘은 결판을 내주겠다 내가 널 이기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무천도사의 비법을 인터넷 강의로 공부했다 이제 너 같은 건 짓밟을 수 있게 되었어 무서운 녀석 인트넷 강의를 듣고 왔다니 하지만 넌 하여튼 내 아래 이야아아아아악 죽어라아아악 이야아아악 죽어라아아악 이야아아악 죽어라아아악 이야아아악 모공털 흠 흠 흠 흠 흠 흠 모공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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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머리털은 어디다 숨긴거야 빨리 알려줘 내 머리털은 알려줄 수 없다 흠 무서운 흠 무서운 녀석 눈썹털 안 돼 눈썹털 흠 흠 이렇게 하다간 싸움이 절대 끝나지 않겠어 흠 흠 안 되겠어 이렇게 돼서 비장의 모기를 꺼낸다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알바를 해서 모은 던질 옷이다 따란 따란 무려 300만 거야되지 에? 미칠 사한 녀석 개신을 지르다니 하아 하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게임은 역시 현질이지 자 이제 싸워볼까 좋았어 간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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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몸이 안 무거 왜 몸이 안 움직이는거야 하아 하아 기다려봐 하아 금방 갈 수 있어 어 으으아 잠시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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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잠시만 가고 있어 그으응 뭐여? 하으으으으 Umm 읒 가고 있어 기다려봐 뭐이러? 아으아 아으음 음, 애송이로구만! 나이스입니다. 오늘은 농사를 지어볼까? 이번에 물괭이가 추가됐다고 그러는데 이걸로 하면 밀들이 막 엄청 엄청 자라겠지? 빨리 농사해봐야겠다. 농사, 농사를 지으러 가자. 어디다 써볼까? 좋아. 물괭이로 여기다 물을 이렇게 주면 안돼! 내 갑옷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 뭐야? 이게 다 했어. 나와? 아이, 귀찮아. 음, 성공적으로 끝났구만? 내 갑옷들이! 내 갑옷들이!